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어깨보는 의사 박정만입니다. 그러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수로의 단점은 없는지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드려요. 팔이 길어지고 해서 어깨가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팔도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고 다 하십니다. 유일한 단점은 등은 못 긁습니다. 팔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은 운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까지만 손이 가고 등을 긁기는 힘들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인공관절을 할 나이가 되면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귀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했다고 힘이 더 세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셨던 정도 팔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팔에 운동 제한은 있지만 이제 불편감이 사라진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밤에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야간통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주로 이제 견봉 밑에서 상원골과 견봉이라는 뼈가 부딪히면서 이제 야간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이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면 두 뼈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요. 보통 이제 3에서 5cm 정도 길어지거든요. 그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야간통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의 사용 여부나 재활치료 등에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팔을 벌린 상태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인공관절을 내 뼈에 생착시키기 위해서 고정되는데 이제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뼈와 인공관절 사이에 시멘트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멘트를 삽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환자분의 골다홍증 여부 뼈의 모양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시멘트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4주에서 6주간 보조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뼈가 아주 약하시거나 고정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힘줄을 봉합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6주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회전근계 봉합술과는 조금 재활치료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르게 돼요. 기존에 이제 봉합했던 회전근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재활경환이 좀 더 짧다. 굳이 특별한 재활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칭 중심에 이제 재활운동을 하시게 되고 그 밖에 이제 근력운동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의외로 금방들 적응하십니다.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 하신 분이 만 96세 할머님 하셨어요. 본인이 가장 평생에 인공관절 수술한 것 중에 만족하시는 게 어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특별히 재활하지 않아도 식사도 잘 하시고 옷도 잘 갈아입으시고 지금 만세도 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꽤 좋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전신마취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팔만 팔만 V마취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 시간은 뭐 1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어도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편해들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입원기간은 보통 뭐 일주일 이내들 퇴원들 하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실밥은 2주 정도 보통 피부가 다 아물기 때문에 실밥은 2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어깨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관절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인공관절을 피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뭐 가장 뭐 확실한 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꼭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수술하셔도 결과가 좋다. 이렇게 저는 안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지사장병원 박정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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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